꿀 수 있어? 네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출근길 힘들다 가드야 출근하는 거 자체도 힘든데 출근하는 게 더 힘들어 가을게요 오케이 이 물건들 이제 정리할 물건들 아 진짜? 네 사무실에 쓸 것들 이것도 사무실에 쓸 건가 봐? 소파 왔네 근데 색이 왜 좀 누렀지? 네 나 회색 시켰는데 아니 이거 심화야 색깔? 나 회색 시켰는데 나 회색 시켰는데 괜찮아 좀 누런 회색 좀 진심인가? 알겠어 약간 혹시 배달 작업하던 거 아닐까? 떼 타도 떼 타지 않던 느낌? 좀 오케이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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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색 골랐는데 이게 이색이야? 비슷한 거 봤는데 이게 이색이라고? 근데 이게 조금 더 밝네 조금 더 파키 맞네 오빠 이게 이색이라고? 응 그게 그 색이라고? 몰라 나 여기는 몰라 이색이 이렇게 휴대폰을 보니까 그 색인지 휴대폰 빛이라서 아니네 회색이네 아니구나 이거는 근데 이게 조금 더 갈색 톤이 푸른 빛이 돈다 어두운 회색인데 그냥 물 빠진 녹즙색이 왔네 이거는 이거는 예전에 선물받은 건데 정식하려고 어 회사에 이거 해놓으려고 어 여기 위에 놔두면 되겠다 아 이거구나 라이트 네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유미 선물도 뭔데? 마스카라랑 얘 맨날 빛 안 갖고 다니길래 꺄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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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A4용지 그리고 우리 회사 아 줄바 이거 A4용지 우리 프린터 있는 거 설치도 해야 돼 네 어 이거 설치하고 이건 뭐지? 방석인가? 응 어? 이거 아 모모집 하아 자 자 그리고 이거는 봐봐 이건 뭐야 한국에서 온 우리 선물이에요 코이하고 스카이만 적혀있는데? 그럼 아니요 다 선물 들어있다고 하셨어 그거 모올해졌네 다 있다고 하셨잖아 다 있다고 하셨잖아 아 다 있다고 하셨잖아 모모랑 스타이랑 코이 거 이거 한국어? 와우 자 이거는 즐겁고 나머지 영상 잘 촬영해 한번 뜯어볼까요? 제가 뜯을 수 있지 내가 뜯어줄까? 근데 잠깐만 누가 보내는거지 봐야지 우리 순일호 삼촌 순일이 삼촌 안녕하세요 순일이 삼촌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가 우리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시고 지난번에도 선물 보내주셨잖아 최강승 생각되신 분 아아 알아라 네 저번에 그 누구지? 사인볼이랑 강민호 선수 사인볼이랑 손하서 선수 사인볼도 보내주셨는데 그때 사실 리뷰 영상을 제가 못찍었어요 정말 생각없이 그냥 오자마자 너무 기뻐하고 뜯어버려가지고 맞아 사인볼보고 엄청 좋아해가지고 오케이 와 신문을 보내주셨어요 이거 오빠 거 어 이건 유미 거 꽤 이건 뭐 뭐 거 되게 어려운 걸 보는데 이건 중국 거 우와 이건 정인이 거 어 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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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읽어봐 어 읽어도 돼? 뭐 읽어야지 잠깐만 조금만 읽을까요 조금만 조금만 응 자 그럼 지금부터 스카이안의 편지 낭독 읽겠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읽어서 잘 읽힐진 모르겠지만 사랑하고 경애하는 코이티비 식구 여러분께 오 사랑하는 경애하는 원래대로라면 벌써 받으시고도 남아야 하지만 오체국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켄에 들어있던 모모 간식과 스카이님과 유미에게 보내려 했던 미스트가 문제가 되어 다시 반송되어 보냅니다 여쭙 형님께서 두산 팬이라서 몇 년 전 덕아웃 덕아웃에 직접 가서 오재원 나 소름돋아 와 오재원 형 오재원 좋아하세요? 두산 선수들 중에 오재원 오재원을 제일 좋아하진 않아 근데 아이 나 이런 볼 처음 받아봐 어쨌든 최주환 선수 사인볼을 받은 게 있는데 같이 보내게 됐으니 말입니다 복덩어리 윤미 든든한 옆집형님 요즘 비즈니스 관계로 너무 바빠서 영상에 잘 안보이는 모모까지 바빠져 바빠 영상 중에 제일 웃겼던 것이 옆집형님 바나나옷 바나나옷 입으시고 시장 가셨을 때 학생 한 명이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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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이었는데 삼겹살 영상에서 유미의 모습 삼겹살 영상에서 유미의 모습이 최강입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제 얘기는 없네요 근데 왜 오빠 읽을래? 아냐아냐 왜 잘 쓰셨네 글을 앞으로도 즐거운 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책 책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책인가? 무슨 책이지? 베트남 베트남 관련 책 베트남 청해진미래? 아 정해진미래? 천해진미래 아니 나 잘 안보였어 빈을 쌓아있었어 정해진미래 그게 뭐여? 싸인볼 오 싸인볼 누구선수야? 어떠는데 안보여 여기서 보일걸? 화면 뜯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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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좀 안 건드리시면 안돼 아 이랬어 나한테는 뭐라고 하더니 유민한테는 뭐라고 하네 아 이게 오재원인거 같은데 오재원 선수인거 같은데 여기 이대호 선수껀데 아 이대호네 오? 이대호? 이대호? 맞아요 이대호? 제꺼에요 왜? 저걸 어때잖아요 내가 몸무게 제일 가깝잖아 이대호 선수랑 와 이대호 이대호꺼도 갖고싶다 오빠는 이대호 선수 말고 그냥 아니 이거 이거 어차피 근데 우리 회사에 간식돼? 네 놔둘거야 멋있잖아요 이리 놔볼까? 어 이대호 소유가 하고싶다 이렇게 놔땅 아 이거 최주환 최주환 어 와 와 소름 돋을라래 오빠 이거 뭐라고 예산수 베트남으로 꺼토 이거 놔땅 꺼토 넓긴한거 아 아 이거 이거 오재원 아 하하하하 아니야 오재원 선수도 좋아해 와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정성스럽게 이렇게 이름이랑 이런 케이스에 보관하시는 것도 처음 진짜 와 이거 보관하시던거 주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아끼는거 가지고 주신거잖아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이거는 모모거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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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거다 모모야 이리와 오케이 여기 알지 모모거 모모도 아주 좋아하네 모모 이거 하나 먹을까요? 이거 하나 먹을까? 우와 진짜 많이 주셨다 진짜 감사합니다 엄마 뽀뽀 그냥 내놔 이리와 이리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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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besondere 숨을라고 하는데 숨을데가 없어 자기 자기 집에 가서 먹으려고 모모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리 것도 한번 빨리 주자 이건 뭐지? 이거는 수분크림인가? 어? 뭐지 한번 봐봐요 어 테이비어인데? 이거 또 뭔지 봐봐요 하늘 라인인데? 스카이 라인인데 내꺼 아닌가 그럼? 아 공인구다 KBO 공인구 공식적으로 이 공이 이제 써지는 공인거지 아아 우워 먼저 써봐요 라 겟 날 이거야 오피셜 오피셜? 형 우리 나중에 캐치 보래 그래 글러브 사야되겠다 아 근데 아깝잖아 이걸로 안하지 이건 다시 그냥 놔두고 우리 공 있어 우리 딴 공 있어 아 그래? 뮤미꺼는 어떤거지? 코잉잎 이거 내꺼 이따가 봐야지 마지막에 봐야지 이거는 이름이 내꺼인가? 형 스카이하고 형 농구 좋아해? 나 농구 별로 안좋아 농구선수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어 김주성 선수 몰라요? 김주성 선수 지금 하시는 선수야? 키 엄청 크신거인데 농구선수 엄만하면 키 크시지 않니? 아뇨아뇨 키가 근데 농구선수 중에서 좀 장신 어 진짜? 우리 희량오빠도 크네? 이거 싸인 티셋츠 어 진짜? 네 싸인 유니폼 근데 이거 열긴 여는데 살짝 점점 불안한게 내 우측에 스카이 게 없었고 좌측에 유미 게 없어가지고 좀 불안하게 해가 점점 저도 지금 어? 아니 근데 뭐 오늘 오빠 생일인가? 나한테 맞는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와우 아! 근데 이거 대단하시다 진짜 너무 이거 받아도 정말 받아도 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귀한걸 주셨어 이거 정말 내 소중한 것들 어! 여깄다! 아! 여깄네! 아! 여깄네! 아! 에이! 여깄네! 시카이네. 구운은 그의 나라 구운을 해봐 시카이 시카이네. 오! 오! 사알로스 키? 세상에! 어떤 새끼? 와우! 짜잔 정말? 너무 예쁜데? 근데 어떤게 제거고 어떤게 유미꺼지? 뭐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데? 엠틱마우즈에 버터 고르다 응 엠조은 뭐 깔비 근데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영롱한 반짝반짝 그 코이거는? 제거? 아 맞다 내꺼 내꺼 한번 보자 형이 뜯어져 진짜 감사합니다 어때? 보자 엠큐레롱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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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얘 아니야 이거 아닌데? 이거 진주 기울거리 난 이쪽꺼 한번 봤는데? 원래 것도 귀여운거였어? 엠큐레롱롱 똑같은거에다가 어 색깔만 다른거 아 이쁘다 아 색깔만 다른거 내 영원 자 쭈 한자비도 보자 예쁘다 어디 땅보러 오셨어 아 잠깐만 코위만 봐 코위만? 나도 한자비도 코위만 봐 앗 뭐야 뭐야? 나 울음 때릴 뻔했네 어? 뭐라고? 형 와 명암지갑 와 이거 편지 편지봉투 뜯을 때 편지 이렇게 착 뜯는거 오피스 해가지고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봐서 몰랐어 이렇게 세트로 주신거 같아 키하고 이런거 뜯고 이즈마 회사 차렸는데 너무 회장님 코스 나는 선물 아닌가요? 아직 코에 앉을 자리가 없는데 마지막 자 라스트 두구두구두구 코위공 아 같은거구나 오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한글 적혀있네 너무 예뻐 앤비 깨날라지요? 생산큐 오오 깨날라 와 너무 예쁘다 사실 화장품 그거야 깨날라 깨날라 거울도 있단 말이야 어디서 너네가 쓰려고 쓰지 여기다 리필 넣고 어 이렇게 이건 귀걸이고 이건 비녀 날요 아 문순이 씨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선물 받아본 적도 없고 진짜 뭐 마음만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이런 것까지 주셔가지고 진짜 뭐 어떻게 뭐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진짜 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좀 좀 짜릿했어요 선물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참 나도 했지롱 난 옛날 방식으로 땅땅 땅땅